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를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시험에 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의 수학력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수험생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고 훨씬 어렵다는 느낌도 갖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것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우리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일단 잠깐 잊자고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수험생이 되기 전에 진짜 본격적인 수험생 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조금 조금씩 메워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실력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만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는 방법만 잘 발견해낸다면 여러분 오늘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분명 의미 있는 시험이 될 겁니다 저와 함께 1부와 2부에서 오늘 봤던 시험 국어 영역 중에서 어떤 문제들 출제자가 유심히 함정을 만들어서 출제를 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부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볼 거냐 우리 실제로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1번부터 3번 세트 우리 화법 세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된다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지 여러분에게 담화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1년째 계속 학력평가와 관련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담화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발표라는 것만 먼저 딱 보더라도 아 내가 이 발표문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닥이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발표라고 하면 당연히 발표 전환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발표문을 준비했을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독특한 말하기 전략 독특한 발표 전략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정보를 누구에게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수월할 거야 그 독특한 말하기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발표를 들은 청중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저와 함께 발표문에 나와있는 중요한 정보들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할 거고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즘 스마트기기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스마트기기에 적용된 광용정맥파 기술 측정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며 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지 중요한 말하기 전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질문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네 그러면서 역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라면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중요하겠네 동영상 제시하고 있어 선생님 동영상 제시한다는 거 체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의 내용이 무엇일지도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 제시하면서 말하죠 앞서 보신 여러 사례에서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이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하네 그럼 우리 친구들 동영상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측정기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얘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영상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데 너희들 잘 모르고 있지?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발표를 전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용정맥파 측정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발표문을 준비했어 라고 하는 이 발표문의 제재를 선정한 이유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명확하게 보면 된다 쓰고 있는 자료 혹은 어떤 독특한 말하기 전략 그리고 발표문과 관련해서 소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정맥파 측정기술은 PPG 센서를 이용해서 침장박동에 따른 맥박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림 제시하고 있네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림의 내용까지 추론하는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PPG 센서는 빛을 내보내는 LED와 반사된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림 1이 어떤 내용일까 짐작할 수 있지 이 PPG 센서의 뭐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겠구나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LED와 광센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야 자 그리고 이어갑시다 혹시 예전에 배웠던 빛의 특성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시 질문 던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던지지 그럼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해봐 막 발표자가 아 너희들 예전에 배운 거 있잖아 이 배웠던 내용 기억나? 라고 물어보게 되면 막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막 떠올리게 될 거야 아 내가 배웠던가? 어떤 내용이었지? 막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발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걸 노린 발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자료 제시 그림 2 그럼 그림 2는 어떤 내용일까 추론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은 물질을 만나면 투과, 흡수, 산람, 반사 등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림 2의 내용 추론 가능하네 뭐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야? 빛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어갑니다 LED에서 나온 녹색 빛이 현류에 도달하면요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는데 이때 반사된 빛의 양을 광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광용정맥파 측정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자료 그래프 제시 그래프는 어떤 내용일까?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부위의 현류량이 많을 때는 빛의 흡수량이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빛이 빛이 어떻다? 적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프의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추론해낼 수가 있겠네 무엇과 무엇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현류량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 양상을 반사되는 빛의 양이 바뀌는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내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화살표를 표시해놨으면 우리 친구들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죠? 이 현류량과 반사되는 빛의 양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는 어떻게 된대? 적어진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독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매우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야 자 그리고 갑니다 자 반대로 현류량이 적을 때는 빛의 흠수량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반사되는 빛이 많아집니다 우리 아까 그래프 추측했어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현류량이 작아지니까 반사되는 빛도 많아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녹색 빛을 내보낼까요? 라면서 또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데 혈액 속의 해모글로빛은 무슨 색깔을 띈대요? 붉은색을 띈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그림 3 나와 따라서 여기 색상환에서 보이는 것처럼 붉은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녹색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림 3은 뭐죠? 보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색상환을 독자가 아니죠 청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발표 내용을 살피면서 그림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측해 가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의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광용정맥파 측정기술은 의료분야 이외에도 예술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더 활용될 활발히 사용될 전망입니다 라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언급하고 있구요 발표를 준비하며 제가 찾은 추가자료들을 저의 개인 누리집에 올려놓을 테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광용정맥파 측정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본문에서 어떤 내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그었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늘상 생각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또 다른 발표 질문을 만났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야? 문제 풀기 위한 정보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은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갑니다 발표자의 뭐에 대해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지를 쭉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감잡을 수 있죠 뭐에 대해서 독특한 발표 전략 독특한 말하기 전략을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부터 볼게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오늘 시험을 풀면서 이 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 약간 얕잡아 보면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쉽게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1번 문제 1번 선지를 보면서 아 이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애매하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발표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첫 단락일 거예요 발표문에 첫 단락 발표문에 첫 단락에 화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가 아까 저와 분석을 해보면서 확인을 했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발표를 준비했어 라고 말하죠 뭐가 나와 있는 거야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야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우 난 잘 못 찾겠어 라고 세모라고 가장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판단이 어려워 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나머지가 다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은 맞고요 2번부터 볼게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마무리 부분으로 가봐 출처를 밝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없어 3번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지금 측정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류 열거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 아니라고 그 다음 4번 잘못된 통념을 지적하며 발표 내용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통념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그 다음 5번 화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문 4 뭐가 있어야 돼 막 숫자들이 나와야 돼 근데 구체적 수치도 안 나와 따라서 1번이 애매하다고 느낀 친구들도 나머지 싹 다 쉽게 지우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1번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을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발표자가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요건 뭐예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는 게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자가 계획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계획과 실제 말하기 상황을 대응시켜가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1번부터 바로 볼게 기억을 고려해서 광용정맥파 측정 기술이 흔히 사용되는 일상의 사례를 모로 동영상으로 제시하여서 청중의 희미를 유발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발표의 시작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었니 동영상 자료를 제시했다 우리 자료들이 나와 있을 때 단순하게 동영상 있네 그림 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나 동영상이 어떤 내용일지 발표를 통해서 막 예측을 해봤죠 어떤 동영상이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담겨있는 동영상일 것이다 1번 맞는 이야기 자 2번 니은을 고려하여 빛이 물질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 2로 제시해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빛의 특성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림 2에 빛의 특성 물질을 만났을 때 어떤 특성이 발현되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했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고 판단가능 자 3번 디귿을 고려하여 혈액 속 해모글로빈의 붉은색이 녹색과 보색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색상환을 그림 3으로 제시해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해야지 왜 녹색빛일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 3 색상환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는 거 확인을 했죠 3번도 적절 자 4번 리을입니다 리을을 고려하여 빛을 내보내는 LED와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글 그림 1로 제시해서 제지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우리 그림 1이 뭐였죠 2위 PPG 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4번도 적절하네 그럼 마지막 5번 가보자 미음을 고려하여 빛의 반사량이 측정 부위의 현류량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제지의 특성을 쉽게 설명해야지라고 말하네 이것도 딱 얼핏 보면서 이것도 맞네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왜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 거였지 현류량과 빛의 반사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틀리다고 판단한 친구들 정확하게 짚은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현류량과 빛의 반사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한 것이었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몇 번을 5번 선지를 골라줘야 된다 그렇죠?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 비례함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세트의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학생의 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다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였죠? 그렇지 보기 안에 나와 있는 이 학생 반응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합시다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평소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건강정보 측정 원리에 대해 궁금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빛을 이용해 심장박동에 따른 맥박을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 1은 발표를 들으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뭐가 궁금증이 대소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학생 2를 볼게요 예전에 스마트 손목시계로 맥박을 측정했을 때 정확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웠는데 발표자의 누리집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표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면서 이후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언급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학생 2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학생 3 광용정맥파 측정 기술이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술 분야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학생 3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분석만 잘했으면 답 찾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 가보도록 합시다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롭게 알게 된 정보 궁금증이 해소됐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네 1번 적절 2번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2번도 적절 3번 학생 3은 발표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아 나 예술 분야에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없었어 아쉬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번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학생 1은 밝히고 있어 근데 학생 2는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누리집에 가봐야지 자료를 더 찾아봐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4번 선지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학생이와 학생상은 모두 발표 내용 중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난 이거 그 다음 학생상 같은 경우 난 예술 분야에 활용되는 방안들 활용되는 양상이 궁금해 아쉬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적절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몇 번을? 4번 선지를 잘 골라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 문제 세트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혹은 답을 찾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문만 잘 분석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 4에서 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 세트 같은 경우에도 뭐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통 화법과 장문이 이렇게 같이 융합된 세트 같은 경우에는 담화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 담화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가를 보니까 담화의 유형 알겠네 담화의 유형은 뭐야?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의 토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토의가 뭔지 확인이 돼야 돼요 토의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나는 토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제안서의 초고이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렇다면 토의 상황에서 논의됐던 것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이 제안서의 일종의 글의 재료 제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에 토의를 떠올려 보세요 토의라는 건 뭐죠? 토의는 어떤 공통의 문제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토의 참가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찾아가는 협력적인 말하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토의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토의의 정의를 가지고서 앞으로 읽어내려갈 가지문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라야 돼요 토의에서는 그렇지 이들이 처해 있는 공통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가 참여한 각각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들의 토의를 통해서 그 해결책 중에 무엇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정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학생 1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 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하기로 했대요? 자서전 쓰기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오자고 했는데 자료는 다들 준비해왔지 지금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생 1위의 벌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학생 1위 마치 이 토의의 사회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함께 논의했던 것이 무엇인지 잠깐 언급해 주고요 이번 논의 이번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예고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공유할 거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울 거다 그럼 뭐부터 할까? 아마 자료 공유부터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 2위가 준비한 자료가 뭔지 볼게요 나는 신문기사를 찾아봤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신문기사일까? 우리 동네 인근 지역에서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드리는 활동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대요 이들보다 먼저 있었나봐 이 활동에 철미한 어르신께서 자신의 인생이 담긴 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뜻깊었지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도 소중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 봉사활동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사례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아왔다 이게 바로 학생 2위의 바로가 되는 거야 그럼 학생 3위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 그렇구나 어르신께서 자서전을 갖게 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니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네 굉장히 학생 3위 착한 느낌이야 왜? 친구가 이야기한 거 열심히 경청하고 있던 거야 경청하고 있다가 아 네가 이야기한 거 이런 내용이지 한번 다시 언급해주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찾은 자료로 언급하죠 자 학생 3위 찾은 자료 한번 볼게요 나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디가 복지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대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가자? 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2와 학생 3위 찾아온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했고요 자 학생 2가 말합니다 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약간 사회자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 장소는 우리 지역 복지관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계시니까 결정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야?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회의의 안건이 바뀌었어요 자료 공유하는 거 끝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야 어떤 계획들이 나올지 찾아가는 겁니다 학생이 말합니다 먼저 함께 활동할 어르신들을 모집하는 활동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홍보 포스터를 우리 복지관 간다고 했잖아 복지관 알림판에다 게시하는 거 그리고 복지관에서 일주일 정도 활동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참가 신청을 받는 것이 어떨까? 라며 구체적 계획으로 모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모집할 수 있을까? 자 학생 3 아주 좋은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참가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을 세 번 정도 뵙고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녹음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옮겨서 자서전을 만드는 것 때 모집을 받았어요 참가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겠죠? 그 어르신들과 몇 번을 만난다? 세 번 정도 만나면서 녹음해서 녹음한 내용 바탕으로 자서전 만드는 것! 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학생이가 그런데 자서전 분량이나 녹음 과정을 생각하면 세 번이 아니라 몇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뵙는 게 좋겠어? 라면서 내용을 수정하죠 상대방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주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이 완성되면 뭐 하겠다? 어르신의 가족분들도 모시고 함께 출판기념회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라면서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녹음도 하고 방문도 하고요 그리고 뭐도 할 거다? 출판기념회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의 좋은 의견들 고마워 그러면 홍보 포스터를 보고 정리하고 있네요 참여의사를 밝히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서전 만들어드리고 출판기념회를 하자는 것이지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복지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도움을 요청하는 제안서 아까 그 제안서가 나에 나와 있는 거였죠? 제안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제안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학생 3위 말합니다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토의의 안건이 또 약간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제안서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활동 계획을 모두 담고 거기다가 더해서 봉사활동에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이도 말합니다 봉사활동의 의미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공유했던 자료 중에 신문기사가 있었죠 그 신문기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제안서의 내용을 각각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학생이 말합니다 그럼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역할을 나눠보자 초고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제안서에 추가할 만한 내용을 더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 논의에 대해서도 예고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초고 함께 살피면서 수정해서 제안서 완성하자 그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자 라면서 일단 가의 담화 상황이 끝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토의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각각의 참가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토의 끝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까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쓴 제안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생각해봐 이 토의가 제안서의 일종의 계획이 되는 거지 토의에서 논의한 내용들과 봉사활동의 의미가 제안서에 들어갈 거잖아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토의에서 논의한 것들 중에서 제안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는가? 혹은 토의에서 논의는 했는데 논의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제안서에 들어간 것은 있는가? 논의된 내용 중에 빠진 것과 논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 제안서에 추가된 것이 있는지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뭐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 제안서의 초구를 독해주면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그라미 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봉사활동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자서전을 써드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를 쓰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간 문화 단절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말하기를 올해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세대 간 문화 교류 기회가 부족해서 세대 간 갈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지금 설문조사 결과나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토의 과정에 있었습니까? 토의 과정에 없었다고 지금 이건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밑줄 들어가 있는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고쳐쓰기 문제가 있거든요 어색한 것이 있다고 어색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 뭐가 어색한지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 밑줄 친 부분 세대 간의 갈등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학교 내에서의 선후배 간의 갈등 문제를 왜 이 동아리는 복지관 제안서에다가 쓰고 있는 걸까요? 뭔가 어색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드리는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아마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복지관 알림판에 게시를 할 겁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들어가 있죠 복지관에서 일주일 정도 활동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참가 신청 받고요 원래는 3회였다가 토이 과정에서 5회로 늘었죠 어르신들 5회 정도 뵙고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녹음한 뒤 글로 옮겨 자서전 완성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 뭐까지? 출판 기념회까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구체적인 본인들이 계획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드릴 사항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홍보 활동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뭐를? 출판 기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라면서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제안서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의 초구의 뒷부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위와 같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도와주신다면 어르신들은 인생을 담은 자서전뿐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건 어디서 나와 있었죠? 그렇지 학생들이 준비해온 자료 중에서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거에 이와 같은 활동을 했던 경험,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느끼셨다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있었잖아 자 그리고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찾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서전 쓰기를 통해 어르신들 인생을 회고하게 되면요 과거의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연구자료 토이 때 없었어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이런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뭔가 어색해 복지관에서 저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제안서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고쳐쓰기 문제가 딸려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분석은 뭐가 된다? 계획이 토이 상황이기 때문에 토이 상황에 논의된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혹은 토이 상황에 논의되지 않았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는가를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가해 학생일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아까 토이 상황에서 학생일이 하는 역할이 무엇과 유사했죠? 마치 사회전화 같은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4번 문제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콕 집어물어보고 있는 거야 토이나 토론이라고 하는 담화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학생일의 역할 한번 지문 속에 나와있는 학생일의 발화만 쭉쭉쭉 확인해 나가면서 답을 찾는 거야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지난 활동을 언급하며 토이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토이 상황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료 뭐 준비해 왔는지 확인하고 있죠 실제로 학생일의 몇 번째 발화 첫 번째 발화에서 요와 같은 역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적절 자 2번 토이 참여자들에게 논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이를 시작하고 있다 안내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니? 자료 공유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발화에서 확인 가능 자 3번 토이 참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보충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자 학생일의 발화를 다 살펴보더라도 의견을 들은 다음에 어? 나 잘 이해가 안되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번 적절하지 않고 4번 토이 내용을 확인하며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학생일의 세 번째 발화로 가면 됩니다 학생일의 세 번째 발화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앞서 토이 내용들 좋은 의견들 고마워 라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한번 정리해주고 나서 이제 뭐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논의해보자 라면서 논의할 사항 추가 논의 사항을 제시해주고 있죠 따라서 세 번째 발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마지막 5번 토이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안하면서 토이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죠 어디에서? 네 번째 발화이자 마지막 발화 마지막 발화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제안서 역할을 나눠보자 초곧 내가 작성할게 추가적인 자료 너희들이 찾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마무리하고 있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라고 골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A는요 토이 상황의 앞부분 그 다음에 B는 토이 상황의 약간 중간부분 중간부분에 A와 B가 묶여있고 학생이와 학생 3의 대화들이 A와 B에 같이 묶여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바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1번 A의 학생 3과 달리 B의 학생 2는 상대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재진술한다는 게 뭐야? 상대가 말한 걸 다시 한번 되짚어서 이야기해준다는 거야 재진술하면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네 이런 B의 학생 2를 봐봐 B의 학생 2가 그런데 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재진술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재진술은 어디서 하고 있다? A의 학생 3이 재진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르신들께서 자서장 갖게 되는 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학생이가 앞서 말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설명 옳지 않고 2번 A의 학생 3과 달리 B의 학생 2는 상대가 제안한 내용의 근거를 들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B의 학생 2를 한번 봐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서서 학생 3이 3회 방문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3회보다는 우리 분량을 생각해보게 되면 몇 회로? 5회로 늘리는 것이 좋겠어? 라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이게 맞네 그 다음 3번 B의 학생 2와 달리 A의 학생 3은 상대가 제시한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이 제시했던 의견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하네요 A의 학생 3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 네가 준비한 자료가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준비한 자료는 복지관 이용률이 높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A의 학생 3이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을 반박하고 있으니까 반박 안 해 그 다음 4번 A와 B의 학생 2는 모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제안이 실현 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하네요 자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오느냐 A에 등장한 학생 2 과거에 다른 동아리가 실제로 유화 같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B에서 학생 2의 발화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A와 B의 학생 3은 모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A, B, 학생 3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답은 몇 번? 2번 선지 역시 어렵지 않게 말하기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6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작문 계획이다 나의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요게 아까 우리가 이미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포인트가 되겠죠 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글의 제재가 되는 거야 이 제재를 바탕으로 해서 초고를 작성했다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쓰였고 어떤 것이 추가됐는가를 찾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1번부터 볼게 2문단에서 토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한 취지를 제시해야 되겠어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옵니까? 세대 간의 문화단절 현상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따라서 추가한 내용 맞아 1번 적자 그 다음 2번 3문단이야 토의에서 언급한 봉사활동 계획을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제시해야 되겠어 어떻게 모집하고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요 출판기념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활동 계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선지 볼게요 토의에서 언급한 요청사항을 열거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제시해야겠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부탁드릴 게 있는 거지 뭘 부탁드리고자 했냐면 출판기념회 개최 지원도 필요하고 장소에 대한 도움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의에서 열거하면서 이게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초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초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따라서 3번이 옳지 않다 자 그 다음 4번 토의에서 언급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활용하여서 요청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그렇죠? 봉사활동의 의미 어디에서? 신문기사에 있었잖아 어르신들께서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르신들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있는 건 있었죠? 맞고요 자 그 다음 토의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결과 연구결과도 친구들이 실제 초고에서 가지고 왔었죠? 저희가 찾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5번도 적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 봤던 3번 선지 골라주면 된다 자 이제 세트의 또 마지막 문제 7번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아까 독해를 하면서 이런 문제 있겠지라고 했던 바로 그 문제 고쳐쓰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부터 미음을 고쳐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하나하나 봅시다 기업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아까 독해하는 과정에 봤어요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선후배 간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라고 말하는 굉장히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뿅 하고 나타나 있었죠? 삭제해야겠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서전이 완성되어지면 우리 대표적인 바로 뭐가 될까? 이중피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이 여러 번 쓰였다 그래서 되다라고 하는 표현과 어지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되어지면이 아니라 완성되면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문장의 연결이 어색함으로 그런 문으로 고쳐야 되겠어 디귿 볼게요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음 문장과 그러나로 연결하고 있다? 근데 다음 문장이 뭐냐면 이 지원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원 요청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그러나로 연결하고 있다고요 어색하지? 어색하기 때문에 뭐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으로로 바꾼다는 거야 그럼으로로 바꾸면 안 어색하니? 또 어색하잖아 동일한 요청사항이잖아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는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으로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로 연결하는 것이 않겠죠 그래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개최를 위한 지원도 요청드립니다 라고 고쳐주는 것이 옳을 거야 따라서 3번 옳지 않다 4번 의미상 중복된 표현이므로 돌이켜를 삭제해야겠다 왜? 돌이켜 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이켜 회고하무라고 하게 되면 회고하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뭐가 돌이켜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잖아 따라서 중복된 표현 의미상 중복이기 때문에 돌이켜를 삭제한다 자, 마지막 5번 문장의 호응관계가 부적절함으로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지관의 발전을 추구할로 고쳐야겠어 일단은 미음 밑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부터 여러분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복지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대 자, 복지관의 발전은 추구할 수 있어 근데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장의 호응관계 특히 뭐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관계가 안 맞는 거지 따라서 발전은 추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어떻게 해야 돼? 미치고 따라서 올바르게 고쳐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적절함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언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제 화작의 마지막 세트로 가봅시다 장문 세트가 등장합니다 8에서 10번 다음에 장문 상황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어떤 장문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슴뷰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고요 어떻게,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약이 되는가 해결 방안 그리고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쓰고자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찾아야 될 게 명확해지죠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관심을 유발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청소년 칼슘 부족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찾는다는 생각으로 학생의 초고를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칼슘 부족 문제가 심각하대요 심각해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칼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칼슘은 청소년기 뼈 건강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영양소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뼈 성장이 저해되거나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멸치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또한 칼슘이라고 하는 게 체내 신경을 활성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칼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왜 칼슘 부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칼슘 부족의 원인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는가 첫 번째 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청소년들이 모른다는 거야 칼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칼슘 결핍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칼슘 섭취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청소년들은요 칼슘이 중요한 영양소임을 모릅니다 칼슘 부족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원인이 칼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와 같이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첫 번째 원인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원인 나옵니다 두 번째 칼슘 부족을 야기하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청소년들은 칼슘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칼슘의 습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자주 먹는 그걸 선호하는 식습관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건데 학교에서요 이제 점심에 급식을 먹죠 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줄 잘 서라고 지도를 한다고요 선생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애들 줄 잘 서는지 막 몰리지 않는지 질서 유지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급식 메뉴에 따라서 정말로 아이들이 먹는 양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정말 아이들도 별로 안 나오고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 밥을 잘 안 먹고 급식 줄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자가 나온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먹고 또 먹는 건지 진짜 엄청 많은 아이들이 서 있고 줄도 줄지도 않는다고 근데 보통 칼슘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칼슘 섭취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뭐가 체계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원인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이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돼요 자 지금처럼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면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 이 원인 분석이 있어야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명확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학생의 글은 이 세 가지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의 칼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칼슘 섭취의 중요성과 칼슘 결핍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첫 번째 캠페인 활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학생들의 인식이 좀 깨어나겠죠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뭐한다? 식습관 개선 교육 그럼 앞서 제시했던 원인 두 번째께 해소가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칼슘 섭취량이 충분한지 손쉽게 확인하고 스스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뭐를 마련한다?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러면 앞서 원인 세 번째 체계적인 방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학생의 초구에서 언급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8번 혹시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진짜 딱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가보도록 합시다 학생의 초구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하나 찾는 거야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적절한 게 딱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네 개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머릿속에 앞서 봤던 학생의 초구 떠올려봐 문제점 제시하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 방안 찾는 것이었죠 답 몇 번이니? 답 1번이죠 장문 주제를 고려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 교육 측면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와야 돼 그럼 2번 볼게요 장문 주제를 고려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자문자 답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빨리 초구를 보면서 물음표 있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물음표 없다고 따라서 2번 옳지 않아 3번 장문 목적을 고려하여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한다 전문가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 인용? 안 되어 있고 4번 장문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통계 자료 여러분 통계 자료 구체적인 수치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없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 부정적 반응과 반론 미리 제시하는 것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으로 명확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핵심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갈 텐데 제가 왜 앞서 8번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이 세트에서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한 문제가 이 9번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체도 3점짜리로 뿅 하고 제시해놨죠 굉장히 전형적인 유형이야 자료의 활용 방안에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 자료 1, 2, 3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 통계 자료부터 봅니다 통계 자료의 핵심은 뭘 봐야 되냐면 제목을 잘 봐야 돼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혹은 표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의 축들 그 다음에 표의 제목들과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부터 볼게요 청소년의 영양소별 권장 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점선이 뭐야 권장 섭취량 나트륨은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이 먹어 반면에 칼슘은 너무 적게 먹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 자료 어떻게 쓸지 감이 올 겁니다 나 자료 볼게요 학교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칼슘 결핍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물어보는데 뼈 성장에 저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친구들이 알아 근데 칼슘을 잘 안 먹는 경우 결핍 시에 문제점 중에 감정 조절 어려움이나 아니면 기억력,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직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자료 2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신문 기사의 주제 찾아줘야 돼요 카페인에 과도하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어? 칼슘 얘기인데 왜 갑자기 카페인이지?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최근 3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그렇게 책상 위에 고카페인 음료 올려놓고서 하악 마시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우리 아까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까지 크게 증가한다면 칼슘 부족이 심해져서 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대요 왜 카페인과 칼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밑에 볼게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나트륨은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학생의 초구에서 학생들이 식습관을 보게 되면 칼슘 섭취 혹은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을 꺼려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섭취를 방해하는 음식을 또 많이 섭취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카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트륨이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신문기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전문가 인터뷰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칼슘과 같은 필수적인 영양소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어 이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영양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해결방안 제시해주고 있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앞서 봤던 초구에서 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엮여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바로 그럼 선택지 가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자료 1의 가 1의 가는 아까 그래프였죠 1의 가를 활용하여서 청소년들의 칼슘 섭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해야 되겠어 그렇죠 권장 섭취량보다 현저하게 못 미치게 칼슘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 1번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네 그 다음 2번 자료 2를 활용합니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의 과다 섭취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식습관의 사례로 제시해야겠군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학생들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학생의 초구에서는 이와 같이 카페인 음료가 뭐 한다는 거야 흡수를 방해한대 이런 걸 학생들이 더 많이 먹게 되는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초구에서 말하고 있죠 그 자료로 쓸 수가 있겠네 2번 적절 자 3번 자료 3을 활용하여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칼슘 섭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톱는 애플리케이션을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예시로 제시해야겠어 그렇죠 우리 아까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적절 자 4번 볼게요 자료 1의 가와 자료 2를 활용하여서 청소년들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는 나트륨을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잘못된 식습관이 칼슘 부족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겠어 자료 1의 가를 보면 뭐가 나와요?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나트륨은 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칼슘 배출을 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료 1의 가와 자료 2를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적절 그럼 마지막 5번이 답이 되겠네 자료 1의 나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칼슘 결핍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영양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겠군이라고 이야기해 자 일단 이 선지가 딱 보게 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왜? 자료 1의 나를 보게 되면요 학생들이 뭐를 모르는 거야 칼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잘 몰라 뼈 성장 저해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기억력 문제, 감정 조절 문제 같은 건 학생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따라서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자료 3에는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영양정보를 선별한다? 좋은 것을 골라서 출연한다는 이야기죠 출연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할 수 있니? 자료 3에 나와 있는 건 뭐야?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료 3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5번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료 3이라고 하는 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무엇과 엮여 있다? 시스템적 문제와 엮여 있는 자료다! 라는 걸 여러분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장문 세트의 마지막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따라 기억을 위한 캠페인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만나게 되면 조건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붙잡는 거야 하나만 붙잡아가지고 이걸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답이 될 수 없는 거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걸 그냥 빠르게 지워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과 관련된 것보다는 형식과 관련된 걸로 판단하는 것이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은 것만 빠르게 눈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 뼈 건강에 열쇠다라고 이야기하네 비유적 표현이 있네 일단 1번 남겨도 자 2번 갑니다 나도 모르게 발끈한데 범인은 칼슘 부족입니다 자 문제점을 범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적 표현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칼슘이 결핍되면 당신의 기억력과 집중력 떨어집니다 비유적 표현 없고 4번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는 칼슘으로 내 건강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 표현 없네 5번 청소년기 건강에 만병통치약 비유적 표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일단 1번 2번 5번만 남겨놓고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1번부터 이제 찬찬히 보는 겁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 청소년 뼈 건강에 열쇠입니다 라고 말해 문제점 있어요? 문제점 없어 2번 나도 모르게 발끈한 내 마음 뭡니까? 우리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문제점 인내 그 다음 5번 갑니다 청소년기 건강에 만병통치약 꾸준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언급? 없어 따라서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건 2번 선치를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10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법 5문제 중에서 1부에서는 3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11, 12번 문제 세트를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 13번까지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느냐 기본적인 개념은 머릿속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지금 보는 11번, 12번 문제 세트처럼 지문제 시험 문제라고 해서 아 시험장에서 내가 이 집 내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트에 걸려있는 두 문제 풀면 되겠지? 안 돼 물론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우리는 문법 파트에서 이 세트 안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면서 아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문제로 가서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막 하나하나 읽으면서 독서 푸는 것처럼 문제 갔다가 다시 본문 돌아오고 이러면 진짜로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 맞죠?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세트예요 일단 어떤 정보인지 우린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과정이니까 좀 상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서술어의 특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뭐가 있냐면 서술어의 자릿수 여러분 머릿속에 서술어의 자릿수 한자리 서술어, 두자리 서술어, 세자리 서술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로 쓰인 단어가 가지는 선택자질 등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 선택자질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세트에서는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된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선택자질에 대한 개념만 생소한 친구들은 지문 안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건 선택자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때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정보들은 이미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가봅시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개념 정의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 있고 두 자리 서술어 있고 세 자리 서술어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 서술어는 서술어가 자신을 제외하고 주어만 있으면 되고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외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목적어나 부사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뭐 주어, 보어, 서술어 이런 관계를 띄는 경우가 되게 많죠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의 구조를 띄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서술어로 사용되는 용언이 다의어일 때 우리 친구들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다의어일 때 우리 다의어, 뭐가 라고 하는 것인지 그 개념 정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사전에서요 표지어는 하나죠 하나의 단어가 의미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을 때 우린 그 단어를 다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의어일 때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얘가 나와 있어요 동사 멈추다 이 동사 멈추다가 사람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자동사가 멈추다라고 하는 예처럼 한자리 서술어야 그런데 의미상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아버지가 자동차를 멈추다와 같은 문장의 형식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생소할 법한 내용 이거 한 단어, 한 단락입니다 바로 선택자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한 번쯤은 다 들어갔을 법한 내용인 것 같아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특성을 갖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선택자질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용언이 선택자질에 의해서 특정 단어를 선택해서 결합하는 현상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선택제약이라고 한다는 거야 아 대강 뭔지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는 않아? 얘가 나와 있죠 먹다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으로 들여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어는 한정적이야 왜 한정적일까? 주어로는 입과 배라는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는 뭐여야 돼? 생물이어야 돼 입과 배가 없는데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서 먹는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목적어 자리로는 뭐만 와야 돼? 음식만 와야 돼 음식만 그래서 서술어의 의미가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자리에 사람 입과 배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먹는 거 목적어 자리였어요 아이가 밥을 먹다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근데 바위가 밥을 먹다라고 해 바위는 입과 배라고 하는 신체기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주어자리에 오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 아이가 바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바위 먹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왔을 때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의 개념이다? 선택 자질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했으면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세트에 걸려있는 문제를 풀 거야 문제 세트에 걸려있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제가 앞서서 왜 지문 안에 나와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지 알 거예요 서술어의 자릿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 풀 때 지문 쭉 훑으면서 바로 11번 문제에 가서 발문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기억으로 넘어가서 기억만 읽었을 거야 기억 밑줄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 자 1번부터 5번까지 예문 나와 있는데 서술어가 몇 자리 서술어인가 그리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 갖춰져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막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1번부터 볼게요 동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자 잡았다라고 하는 서술어 확인할 수 있네 잡았다는요 그럼 몇 자리 서술어 할까요? 그렇지 두 자리 서술어 했겠지 뭐가 있어야 돼?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뭘 잡았는지 즉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있는 두 자리 서술어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할게요 이건 올바른 문장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 자 선생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 삼으셨다가 문장의 서술어가 될 텐데 일단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는 확인할 수 있어 제자로라고 하는 부사어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누구를 제자로 삼았는지 즉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다고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다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이 책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다 자 여기서 쉽다 쉽다 같은 경우는 그치 이 책의 내용은 이라고 하는 주어만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주어가 있는 한 자리 서술어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가 없고 자 4번 나는 밤새 보고서를 겨우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만들었다라고 하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당연히 주어는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문은 적절해 자 마지막 5번 기억은 아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나를 소개했다 우리 소개했다죠 소개했다 같은 경우는 주어 그는 필요하고 나를 소개했다 목적어 필요해 누구에게 소개했는지까지 필요합니다 세 자리 서술어 이 세 가지 문장 성분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가 없겠죠 기억에 해당하는 예 필요한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탐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탐구 자료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살다라고 하는 동사 다이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의미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전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몇 자리 서술어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1번 뜻인 경우에 한 자리 서술어 2번 뜻인 경우에는 에에서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그 다음 뭐뭐 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부분은 오순도순 자아의 산다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 쓰임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사는지가 안 와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 이거 시험지에 나와있는 내용과 엮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1의 의미를 고려할 때 주어가 생명을 지닌 존재만을 선택하여 결합해야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표현되겠군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살다 1의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생명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 즉 주어가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주어는 생명을 지닌 존재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적절 그 다음 2번 갑니다 B와 C는 모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달라요 B와 C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다르지만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 사전보면 나오는 거지 자 B는요 2번 뜻이야 두 번째 뜻 두 번째 뜻에 우리 문장 성분 뭐가 필요하다고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에, 에서라는 부사어가 필요하다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C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두 자리 서술어 대신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와 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부사어와 목적으로 달라 하지만 두 자리 서술어라는 점은 동일하죠 자 3번 B와 D는 각각 2와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체어는 한정되겠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B부터 볼게요 부사어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죠 부사어에 올 수 있는 체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B는 D를 볼게요 D는요 뜻이 이거죠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누구 누구와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 그럼 당연히 부사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 결혼 상대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의미 체언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C는요 3의 의미를 고려할 때 목적어와 부사어 자리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하고만 어울리는 선택자질을 갖겠군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보자 C는 이거예요 예를 보게 되면 그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뜻을 보게 되면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선택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적어가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체언이 와야만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어 근데 부사어 자리에도 그래요? 부사어 자리에도 신분을 의미하는 단어만 체언만 와야 됩니까? 아니지 예를 봐봐 예문에서도 조선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 조선시대가 직분을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신분이나 직분을 의미하는 체언만이 와야 돼 하지만 부사어는 그렇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건 4번 자 마지막 5번 2는 4의 의미를 고려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A와 같겠군이라고 이해할게요 자 2는요 우리 그 부부는 오순도순 잘 산다야 우리 살다 1의 4번 뜻에서 누구 누구와 결혼해서 함께 살다죠 근데 주어가 복수를 의미한다 여럿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주어와 산다라고 하는 즉 서술어가 주어만 있으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자리 서술어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마치 모처럼 A의 경우처럼 그래서 5번 적자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답은 몇 번에 4번 선지를 고르면 된다 우리 친구들이 본문 안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서술어와 관련된 설명은 빠르게 선택자질과 관련된 설명만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께서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품사 중에서 관형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관형사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수식언 뒤에 오는 체언의 성질을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해주는 성상관형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해줄 수 있는 지시관형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량을 나타내주는 수관형사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특징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불변어죠 그 다음에 어떤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관형사와 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수사를 구분하는 일종의 근거로 이 조사와의 결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ㄱ, ㄴ, ㄷ에 들어가 있는 이 밑줄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ㄱ에는요 이 두 헌의 밑줄이 들어가 있고 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그리고 세로의 밑줄이 들어가 있어요 ㄷ 같은 경우에는 세와 한의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ㄱ에서 이는 상점을 꾸며주는 지시관형사이다 라고 이야기해 자, 이는 뒤에 나와 있는 상점을 꾸며주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시해 주죠 이상점, 저상점이 아니라 이상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시관형사 맞다고 판단 가능 2번 갑니다 ㄱ에서 허는 채원인 물건의 상태를 드러내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허는 뒤에 나와 있는 물건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물건의 상태가 어떻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성상관형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2번 적자 그 다음 3번 ㄴ의 다섯은 조사와 결합하는 것을 보니 관형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네 자, 다섯이라고 되어 있죠 조사와 결합하기 때문에 수관형사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된다 수사라고 봐야 된다 관형사가 아니다 설명 적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ㄱ의 두와 ㄷ의 한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보통 수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니 그 뒤에 꾸며줄 수 있는 의존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수량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요 두 곧 그 다음 밑에도 한 벌 따라서 두와 한은요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5번이 출제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함정을 만들어놨는데 니은의 세로와 디귿의 세는 니은의 세로와 디귿의 세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성상관형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디귿부터 볼게요 왜 우리가 영어로 뉴라는 뜻이죠 뉴 옷을 꾸며줘 따라서 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관형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니은의 밑줄 들어가 있는 세로를 한번 봐봐 세로 세로는 뭘 꾸며주니? 구슬을 꾸며주나요? 아니죠 세로 샀다는 거죠 샀다는 거 따라서 니은의 밑줄 들어가 있는 세로는요 뭘 꾸며주는 거야? 구슬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산을 꾸며줍니다 따라서 이건요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세로는 그렇지 관형사가 아니라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세라고 하게 되면 아, 쇠는 관형사니까 그러니까 세로도 관형사가 아닐까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요 여기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세로가 꾸며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산을 꾸며준다 따라서 이건 부사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을 골라야 된다 5번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관형사와 부사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 13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1부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2부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남은 문제와 독서 지문을 해결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2부에서 조금 이따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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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